꿈티듬 창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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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야 나 디스크 공간 꽉 찼데! 그래서 렉걸리는거였어 뭐라고? 나 디스크 공간 꽉 찼다고 알림 떴어 야 잠깐만 나 디스크 잠깐만 저 잠시 디스크 공간 좀 아 영상 저장 때문에 그러는데 아 그런가 보다 녹화 중지하겠다 녹화 중지 녹화 중지하자 뭐야 야야야 기절했다 추락해서 아 하필 이때 디스크 꽉 찼다고 뜨고 난리야 진짜 일로 와봐 우리는 에밀리아잖아 맘마주가? 안녕하세요 에밀리아예요 왔다시야 에밀리아 공중병 윙윙윙윙 다행히 로 예 1x1은 기요미 2x2 기요미 3x3은 기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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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x4 기요미 5x5도 기요미 6x6 기요미 기옙이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준아 마이님 1500만원 감사합니다 와아아 당신은 감사아 날 안 맞았어 지금부터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는 김부처럼 빡빡이가 될 것입니다 빡사아 반사 오케이 아 어 살았다 아 급하죠 다들 자라나라 머리머리 급하죠 나의 이름은 그냥 에밀리아 엘리오르 대상림에서 태어난 빙결의 마녀야 같은 마녀에게 지지 않아 나 귀찮은 여자인걸 진짜 짜지마 나 방종할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